잘하네, 왜냐면 바깥에서 우리 마이크 달면서 만나고 있었는데 기훈이가 너무 긴장해서 혜리가 얘기해 주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울려고 하고 지금 너무 긴장해 우리 소녀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왜? 너무 떨려, 너무 떨려 아니야 지금 손 보시면 땀이 나가지고 아이고 눈 잡아 벌써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잘생겼어 땀이 잘생겼어 땀이 질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없어 까이깔이 좀 좋아 까이깔이 좀 좋아요 죽인다, 죽여 기훈 씨 좀 떨릴 때마다 넉살 바라보면 돼요 저희 쪽으로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올립니다 손 잡으면 됩니다 그동안, 그동안 만족하고 가셨어요 진짜로?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 예약제야 예약제 근데 여기 오자마자 쫄았어 혜리한테 둘 다 자세도 비슷해 자세도 쫄아서 얘기는 못하고 본능적인 거 있잖아 소식동물이 사자를 만나는데 왠지 어려운 거야 시작하기 전에 저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혜리가 오랜만이니까 한혜한테 말 걸려고 어? 한혜?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나 감사합니다.